자, 1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나글과 다글이에요. 지금 나글과 다글은, 나글은 조우인의 출세곡이라고 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기행가사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경요충지로 나이가 들었지만 부임을 그쪽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야. 기행가사였던 거고요. 그래서 다글은 태안사 가는 길이잖아. 이것도 뭔가 여행 경로가 있을 것 같은. 문학작품에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감회, 그 여정이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글과 다글을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야. 나글도 기행가사, 다글도 태안사 가는 길이니까. 수필갈리에 해당하는. 그죠? 나에는 화자가 부임지인 경선호한 도중에 보게 된 변방의 경치와 회포 등이 드러나며, 다에는 글쓴이가 태안사를 다는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 처음 보는 글이야? 라고 했었을 때 아, 나글과 다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를 미리 컨닝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선지가, 이런 보기가 약간 힌트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나는, 나의 화자는 경선으로 떠나면서 관원의 의문을 맡게 된 것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임금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화자는 낭미로에 올라 신하를 둘러보며, 자연에서 느끼는 기운에 감탄하고 있군. 낭미로에 올라서, 만세교 앞에 두고 낭미로에 올라 앉아, 옥저의 산하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천년의 풍패의 상스러운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이러면서 말 그대로 요기에 올라서 산하를 둘러보면서 거기서 기운이, 와, 어제 그런, 뭐야, 천년의 풍패라고 돼 있잖아. 천년 전에 한나라를 건국했던, 그 유방의 고향에 빚어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을 이렇게 빚어서, 아,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대단하고, 감탄하고 있는 내용이야. 나에서 청해진에서, 화자가 청해진에서 전쟁이 없어 오랑길을 방어하는 일을 잊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군.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야. 지금 함경도의 요해지오, 남북의 요충지라 충신과 정의 병사가 무기를 늘어놓고 강한 활과 쇠내로 요충지를 지키는 듯. 어, 지금 전쟁이 없는 건 맞는데, 전쟁이 없어서 오랑길을 방어하는 일을 잊고 있다고요? 아니,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의 모습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 얘네들 전쟁도 아닌데 굉장히 철통같이 방어를 하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틀렸죠? 3번 골르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글쓴이는 닭을 태안사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노인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죠?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글쓴이는 태안사에서 만난 노인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 노인은 모를 거다. 내가 그 노인을 보면서 나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그 노인은 모를 거야. 내 마음에 부처야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글쓴이가. 그래서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나머지 내용들은 맞는 거고요.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